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날씨가 부르지 못한데도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죠. 팬클럽 여러분들 변하신데도 이렇게 진서정연하게 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경쟁 한번 쳐 볼까요? 누가 박수하실 텐데 이찬원 참승! 박수하실 박변! 박수하실 박변! 전국인 팬들 오미유! 공윤상 팬들은 얼마나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나요? 제가 보니깐 4명 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 caminho 자가중인 사랑 가장 맛있는 공 경 사과 아봉사과를 번更 낳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박민경계에게 дум융 사과 미국 동영과 아봉사과의 투 کے grandes 연 Noodles 저는 without leurs discouraged 여기서부터 축제장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축제장에 참여한 농가들과 축제장에 참여한 농가들과 축제장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사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근공농원, 맛있는 문경 가몽사가 부스에 왔습니다.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사과 작항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저들은 괜찮아요. 올해 날씨가 상당히 고온이라서 어려움이 많았죠? 네, 해충 피해가 많았어요. 해충 피해가 많았단 말이죠? 네, 노린재 피해. 노린재 피해가 올해는 좀 많았답니다. 그리고 올해 사과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사과 시세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몽철이죠? 네. 가몽사가 당도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옵니까? 17% 이상 나와요. 최소한이 17%고 그 이상 22%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19%나요. 예, 하여튼 올해 사과농사 잘 지으셨는데 잘 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마세요. 한 번 더 마세요. 한 번 더 마세요. 한 번 더 마세요. 언니. 뭐 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기서 먹어야지 그걸 안에서 먹어야지 마성인면에서 출품한 참여한 농가 자연이 품은 농가 사장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사과 작항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는 난리도 와서 예전에 비해서 장도도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정해줬는데 저는 그렇게 못 받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받아야죠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받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가몽철이죠 가몽사가 가몽사가 지금 당도는 얼마 보통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냥 뭐 예 안녕하세요 뭐 18 이상은 나올거에요 아 18 브릭스 이상 20나오는 것도 있고 예 사과 중에 어떠니 가몽사과이죠 그렇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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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비가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 이 집이 참여를 안 받는 건가? 끝난 거야. 여기는 사왔지가 않네. 이 집이 참여를 안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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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